안녕하세요.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네트워크 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성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코시스템에서 생태계에서 뮤추얼리스틱 네트워크의 중간 크기 성질이라고 부르는 매주스케일 프로퍼티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연구를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든지 새로운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보는 자연계에서 많은 상호작용들이 존재하는데 물론 저희들은 네트워크 구조로 생각을 하죠. 소위 프레젝터 프레이 인테렉션이라고 부르는 먹고 먹히는 관계죠. 말하자면 적대적인 관계. 그 다음에 오른쪽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꽃들이 있을 때 수분을 시켜주는 그런 매개체들 이런 것들이 뮤추얼리스틱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예고 또는 뭐 새들이 열매 같은 걸 먹고 날아다니다가 씨가 멀리 퍼지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바이파타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파트로 이루어진 노드와 동물 파트로 이루어진 노드가 있어서 식물과 동물 사이에서만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많이 분석을 할 게 이건데 사실 이미 물리학회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에 익숙하실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간 크기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구조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부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 하부 구조 안에서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고 그 구조들 사이에서 연결은 되게 스프러스하다는 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의 단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 모듈라리티 함수가 어떤 최대화시키는 목적 함수가 되는데 여기서 이런 파라미터를 조절함으로써 뭘 할 수 있냐면 이 감마 값이 굉장히 작으면 큰 커뮤니티들을 찾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감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이렇게 짜잘한 커뮤니티를 찾게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정도 스케일의 커뮤니티를 찾는지를 튜닝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어떤 거냐면 인컨시스턴시 언널리시스라고 해서 많은 커뮤니티 디텍션 알고리즘들이 스토케스틱한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커뮤니티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시행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가운데 있는 커뮤니티 구조가 좀 불분명한 것들이 많으면은 그게 커뮤니티를 제대로 찾은 걸까? 또는 이게 전부 정답일까? 라는 그런 물음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게 좀 더 의미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감마를 스캔해가면서 얼마나 얘가 일관적으로 또는 일관되지 않게 커뮤니티를 찾는지를 쫙 스캔을 함으로써 유명한 딱 두 개 그룹으로 쪼개진 가라데 클럽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게 있죠.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커뮤니티를 두 개 정도 찾는 이 영역에서 불일치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정답처럼 알려져 있는 두 개로 쪼개지는 이 가라데 클럽에서 실제로 두 개를 찾는 정도의 레졸루션이 컨시스턴시가 높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뮤추얼리스틱 네트워크에서 과연 실제로 여러 가지 매조 스케일 프로퍼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커뮤니티 구조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쓰기 때문에 미리 좀 소개를 드렸고요. 참고로 이 연구는 6월 달에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도 통계물리 원래 모임에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돼가지고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두 번째 논문이 저희 바로 어제 PRE하고 스케프트가 돼가지고 적절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커뮤니티 구조가 제일 많이 연구가 됐던 중간 크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형태의 중간 크기 구조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중심과 주변부 구조 영어로는 Core Periphery Structure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여기가 코어 부분이고 여기가 Periphery 부분인데 Periphery들 사이에 연결은 별로 없습니다. 코어끼리는 뭉쳐있고 이거는 커뮤니티 구조와 같은 느낌이죠. 근데 Periphery들도 코어 쪽으로 연결될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실제 세상 네트워크에서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런 좀 불평등한 관계가 있을 때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연구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이런 중심부와 주변부를 어떤 식으로 디텍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한창 하고 있었는데 복잡게 쭉 하는 그런 세미나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갔더니 처음에 이제 네스티드니스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동물과 식물들 사이의 공생관계를 뜻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랜덤하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정렬된 계단 구조로 돼 있는 조금 더 제너럴한 스피시스가 덜 제너럴한 스피시스의 인터렉션을 부분집합으로 모두 갖고 있는 이게 바로 네스티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딱 듣고 코어 페리퍼리 구조가 딱 생각나는 거죠. 제가 아는 코어 페리퍼리 구조는 이런 거고요. 네스티드니스는 이런 건데 결국에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코어 페리퍼리 구조가 조금 더 확장돼서 이런 세부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같은 얘기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한 게 이쪽 그룹에서 80몇 가지 정도 미추얼리스틱 네트워크를 데이터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하고 있었던 코어 페리퍼리 구조를 디텍스를 해본 거죠. 그럼 비교를 해봐야겠죠. 네스티드니스를 얼마나 여기서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고 잘 이런 포함관계를 유지하는지를 정형화시키는 그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ODF라고 부르고요. 얼마나 코어니스를 갖고 있는지를 정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정형화시켰고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9개 데이터를 넣었고 당연히 처음 해본 게 콜레이션 제본 겁니다. 예상대로 콜레이션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 관련이 있다라고 논문을 쓰면 안되겠죠.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89개 네트워크들이 사이즈도 다 다르고요. 엣지 데니스티도 다 다를 거고 디그리 분포도 다 다르겠죠. 그런 거를 통제를 충분히 해야지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본 게 이거는 엣지 데니스티랑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근데 엣지 데니스티랑도 이 레스티드니스 메저나 아니면 뭐 코어니스 메저가 콜레이션이 좋아요. 실제로 얘네들이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엣지 데니스티가 차이가 나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스터디를 한 거고요.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완벽한 네스티드 구조에서 시작해서 여기 노이즈를 조금씩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스티드 구조를 깨놓도록 만들어서 가면 갈수록 네스티드 구조도 이렇게 깨지고요. 코어니스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논문이 되는가 있는데 이거 잘 보시면은 여기에 만약에 디그리 분포를 잰다고 생각하면 이거 완벽하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헤테로진 열스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섞으면 섞을수록 이 디그리 분포 입장에선 다 비슷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디그리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에브리지 디그리는 다 같을 테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렇게 잡았는데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줄어들면서 레스트니스도 줄어들고 코어 퀄리티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그리 효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디그리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고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좀 더 스트롱하게 디그리 시퀀스를 보존해버리는 거죠. 디그리 시퀀스 보존하는 좋은 방법이 여기서 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저 엣지를 크로싱하는 겁니다. 이러면 디그리 시퀀스는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리와이링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와이링 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굉장히 콜레이션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숫자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디그리 시퀀스가 고정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제약 조건입니다. 그거를 사실은 제가 이 연구에서 배운 거예요. 이 데이터가 물론 그러면 nestedness, core periphery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커뮤니티 구조도 혹시 갖고 있을까 또는 아니면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했던 연구인데요. 어떤 거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89개의 뮤추얼리스틱 네트워크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커뮤니티 구조를 찾는 걸 알고리즘으로 그냥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발견한 것들을 작년 말에 이제 샛물리에 출판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시간을 보니까 논문 결과들 중에서 딱 하나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소개했던 것처럼 여기서 감마를 쫙 바꿔가면서 실제로 이 inconsistency 커뮤니티가 가라델 클럽에서 보인 것처럼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컨시스턴트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가 진짜 커뮤니티라고 찾아낼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위쪽으로 픽은 있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어떤 특징적인 감마가 있어서 마치 가라델 클럽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여기가 커뮤니티다 또는 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이렇게 쪼갤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딱 이게 진짜로 의미 있는 커뮤니티 구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 실제 바이파타트 네트워크는 어센서스 매트릭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런 거가 되겠죠. 보통은 여러분이 네트워크 하면은 정사각형 행렬을 생각할 텐데 왜냐하면 노드가 다 다른 노드들과 원칙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바이파타트 네트워크는 이런 직사각형 행열로 나타내야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여기 동물이고 여기 식물이면은 동물들 사이 연결은 없고 식물들 사이 연결은 없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의 연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사각형 연결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흔히 컨벤셔널하게 쓰는 어데이선스 매트릭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엣지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은 이렇게 트랜스포즈돼서 들어가게 되는 형태고 여긴 다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커뮤니티 구조를 찾는다고 치면은 그거는 여기는 원래 비어있다. 이거는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동물들 사이 연결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식물들 사이 연결도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 커뮤니티 디텍션 알고리즘에 또는 그 모듈라이티 함수 속에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전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뉴먼 거반 널모드 터미라고 불렀던 KI, KJ 곱하는 턴이 여기서는 여기는 아예 없고요. 여기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네트릭스 전체에서 여기만 이렇게 빼줘가지고 널모델 턴을 이렇게 제대로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고요. 제가 원래 그 생물리에 실었던 그 오리지널 널모델을 썼을 때와 이렇게 제대로 바이파타이트 널모델을 썼을 때 결과가 정성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이거 지금 처음에 제가 결과 냈을 때 똑같은 데이터 그린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다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결론이 나왔고 여러분이 만약에 커뮤니티 디텍션을 할 게 있는데 바이파타이트 성질을 갖고 있다면 저는 예전에 이거를 이제 좀 제가 놓쳤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고려해서 하겠죠. 이런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이콜로지컬 네트워크를 분석하면서 생각했던 많은 그런 네트워크 스터디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각도로 생각을 해봤고 특히 중간 크기 성질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해봤던 커뮤니티 구조, 네스티드 구조, 포퍼리퍼리 구조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씩 돌려보므로써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생태학에서의 네트워크 구조가 실제로 이 다이내미컬 스테빌리티에 어떤 영향을 두는지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시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조금은 이제 저만의 사이드 프로젝트로서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에서의 커뮤니티 구조가 좀 특별한 게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들 마스크를 잘 쓰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물리학회에서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